아... 조선을 세워야 되는데... 정대감이 걸린단 말이야... 내 정대감에게 시조를 써야 되겠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유주산 드럼치니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져 백년 따지 않으리 어림도 없다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은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임형안이 변단심 가실 줄 있으랴 정몽주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별 수 없지 아... 왜 이렇게 가기 싫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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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